0075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샘표입니다. 샘표, 은, 은 동사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식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사업 부문으로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주사업 부문인 샘표 주식회사는 지분법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 등의 수익이 있음 식품사업 부문의 샘표식품은 장류제품, 양포식품은 통조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샘표 isp는 판촉행사 대행을, 조치원식품은 인정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6년 7월 1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인접분할, 분할촌속기업, 샘표, 은자회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주 부문을 영위 대시 분할 신설기업인 샘표식품은 간장을 비롯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제품부터 소금, 식초 등의 조미식품, 국수, 차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생산대시 종속기업으로 샘표식품, 주, 식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포식품, 주, 과판촉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 샘표 isp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분법 배당 수익 감소로 지주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자회사 샘표식품의 요리 에센스 연도, 폰타나 등 장류 외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요리 에센스 연도에 국내외 인기 지속과 세미내부업, 폰타나 등의 매출 증가로 샘표식품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주 부문 역시 성장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샘표의 시가총액은 143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샘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7위입니다. 샘표의 상장 주식수는 2875,800주입니다. 샘표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샘표의 퍼은 15.3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0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89,9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5번지억원, 411억원, 2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7번지억원, 353억원, 230억원입니다. 샘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27%이고 유보율은 9,442.1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표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9,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9,600원보다 2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9,8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샘표의 종가는 49,850원이며 주가가 샘표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샘표의 종가는 49,850원이며 주가가 샘표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샘표는 거래량 4,98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16주, 한국증권에서 627주, 노무라에서 56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5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4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204주, 유진증권에서 901흥내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90주, 삼성에서 434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3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6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샘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샘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샘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